전면 덮개에는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. 이 포켓에는 쿠션이 있어서 수납된 액세서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면 수납 공간입니다.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구요.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각각의 크레들 PC 하나씩 있습니다. 카메라 수납 공간의 덮개입니다. 메모리 카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. 반투명한 재질로 되어있어서 내용물을 볼 수 있는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카메라 수납 공간입니다. 짙은 회색의 D교체 형태 파티션들은 내부 공간에서 뼈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요. 아래쪽에는 액세서리 파우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밝은 회색의 파티션들은 로우프로의 맥스피트 파티션들이구요. 두 개의 고무밴드는 이렇게 가방을 세우는 상태에서 렌즈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단에서부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돌추된 부분이 있는데요. 이건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끌고 다니는 캐링 핸들이 수납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돌출되어서 장비 수납보다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좌우에는 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탈착 가능한 폼이 붙어있습니다.